2017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의원이라서 거론하는 게 좀 적절한가 싶습니다만 저와 함께 30년 가까이 MBC에 있었던 최명길 의원은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과 유럽지사장을 지내면서 30년 동안 기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MBC를 떠날 때 마지막 자리가 경기도 수원지국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게 지난 9년 동안의 MBC입니다 잠깐만 쳤다 하겠습니다 시간 중단 좀 시켜라 시간 중단 좀 시켜라